자라면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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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제가 음악하는 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좋아지는 것 같고. 엄마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. 어린이란 노래를 완성하면서 부모가 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고 너무 고마운 만큼 너무 미안해서 살짝 짜증 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그냥 나 자체로 미안하니까 살짝 화가 나더라고요. 그랬는데 엄마는 뭐라 해야 되나. 그냥 아까도 그렇고 뮤지션의 삶을 누가 살아 보신 적이 있는 건 아니니까 계속 제가 뭔가 새로운 거 하면 인터뷰를 하거나 방송에 나오거나 하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뭘 더 하는지가 궁금해서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. 그래서 문득 아까의 I like me better가 약간 너랑 같이 있을 때 내 모습이 좋아. 이런 내 모습이 더 좋아 이런 가사였는데. 이게 약간 뭔가 애인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를 그럴 때 삽입되는 곡인데. 문득 또 엄마가 생각이 나네요. 엄마 미안. 조금만 내가. 조금만 어쩔 사람을게. 다음 곡은.